지금. 다 난 건가요? 반집 승분 거죠? 만약에 이거 두고서 제가 아까 이계가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. 알기 쉽게요. 이계가로 된다면 여기 흙이 이긴 거 아닙니까? 이렇게까지 따라 붙었던 건가요? 여기서 확실히 손해봤어요. 마지막. 오버두기 역전이 돼요?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마지막 짚어주셨던 오하 쪽이 패승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? 지금 최기훈 선수의 표정도 몸이 바짝 앞으로 당겨졌어요. 정말 미세한 반집 승부입니다. 아니 어떻게 이 퍼뚜기. 승부가 되죠? 박정상 군은 괜히 수를 내러 들어가서 당한 결과가 됐거든요? 세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대단합니다. 최기훈 선수. 최기훈 선수.